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. 울렸느냐? 강인대군이 끊임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.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. 서둘십시오. 야기? 눈이 변하고 성곤이 가뒀습니다.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. 아니되옵니다, 전하. 이번에도 당신네들 뜻대로 될 거란 착한 마시오. 약주를 막지 못하는 끝장이다. 나를 따를 것인가? 땅에 묻힐 것인가? 도시에 누워지 못해? 내가 아니면 섬성한 건가? 아니, 내가 얇고 있어. 아, 네.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